안녕하세요 엑소옥팀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게 웬일인가 지금 지바현 이번에는 북동부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원의 깊은 20km 입니다 지금 5월 16일 오전 10시 8분 입니다 오전 10시에 벌써 5월 16일 날 4번의 지진이 일어났구요 지금 지바현 북동부입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어제부터 지바현이 카운트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요 지금 이바라키언에서 또 나왔죠 이바라키언 지금 보시면은 바로 다 인접한 경계선에서 지진하고 있습니다 지바현 이바라키언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나가노에서 또 지내요 나가노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후현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이게 지금 경계선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노이긴 하지만 지금 기후현과 거의 경계기 때문에 기후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바현 역시도 지금 이바라키와의 경계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지진들이 도쿄 도로 만에 하나 이게 군발 지진이 옮겨 갈 경우에는 정말 대참사가 인류 역사상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말 대참사 정말 그 과거 미군의 도쿄 대공습 이상의 대참사가 도쿄도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후지산 폭발하고 연결이 바로 근처입니다 이 지진이 만약에 군발 지진이 이게 정말로 이런 일도 있어서 안되겠죠 만약에 야마나시 시즈오카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군발 지진이 난다 이래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진짜 후지산 대폭발이 일어나겠죠 지금 도쿄도 자체만으로도 지금 후지산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가노에 그 신발 지진이 지금 그 얼마 전에도 지금 간도 전역에서 진력이 발생이 되는 이상 진력이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간도 전역으로 여기 났듯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후지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진이 다 후지산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마모토의 최근에 군발 지진들이 활성 단층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면서 아소산의 분화구 부근에 도달을 해가지고 화산을 자극해서 아소산의 칼데레가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면서 일본 전역이 화산으로 덮일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나가노라든지 도쿄도 시즈오카 야마나시 지반에 군발 지진들이 계속해서 지금 후지산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후지산의 분화구 부근에 도달해서 후지산 화산을 자극해 가지고 후지산의 대폭파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021년은 일본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본 개국 이래로 최고의 위기 상황 일본이 아예 지구상에서 일본이란 국가명 자체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정말 최고의 위기입니다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아예 일본이란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지반이죠 이번엔 남부 북동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体 둘 아멘